한글자막 by 김재현 안녕하세요 저의 사연입니다 콘서트를 하고 투어를 준 게 가장 키우게 다니는 것 같아요 팬분들 응원 듣는 콘서트가 엄청 오랜만이었거든요 저희 34년만에 팬분들 목소리도 들으면서 공연을 하고 또 많은 나라에 돌아다니면서 많은 원수들을 만난 게 너무너무 즐겨졌어요. 저는 나이콜프리 앨범 이렇게 앨범 표시를 봐도 굉장히 시원하고 색감도 너무너무 예뻤고 저희랑 잘 어울렸던 그런 앨범인 것 같아요. 정말 많은 원수들이 아마 굉장히 카우춘이랑 팬미팅을 기다리고 있었을 텐데 이번에는 꼭 재미있는 추억을 만들었습니다. 과연 동안 원수들이랑 스와이프들이랑 너무 많은 좋은 추억들을 남겼는데 앞으로도 더 많은 시간을 재미있는 추억으로 만들어보겠습니다. 빠! 벽제할 수 있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